그렇습니다. 두 분은 또 어떤 포즈를 취해주실지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. 그 중에서 사이가 아주 좋으신 걸로 가리고 있습니다. 좌측을 켜 보겠습니다. 그 초반에 아주 럭셔리하게 사시다가 안전한 부분만 보이죠. 자, 우측도 바라봐 주시고요. 중앙 보고 조금 더 달달한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둘이 같이 손 한 번 잡고, 손 한 번 잡고 앞에 보세요. 예, 손 잡고 앞에 가시죠. 예, 조성아 씨.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연경 씨 옆에 계시니까 얼굴 좀 쌓이지만 실례가... 자, 앞에, 앞에 보시고 발대 안 보고 있을게요. 발대요. 손이 앞에 나와 계시고 와서 죄송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예, 수고하셨고요.